1. 2. 3. 4. 4. 5. 5. 5. 어디 어디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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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이 여기 할까요 그냥 그래 보이는 데 가자 6. 7. 8. 12. 15. 16. 18. 18. 20. 20. 21. 22. 21. 22. 22. 21. 이거 딱 쳐가지고 스타일링 어 팻말이 있어 급경사니까 보폭은 좋게 천천히 산행 하세요 잡아야 되나요? 그냥 갈 수 있을까? 땡겼는데 나무가 끌려오는 거 아냐? 이거 금이 아닐까? 어? 유격 유격 그냥 가는 게 나아 길이 이쪽 맞겠지? 이게 줄이 있으니까 맞죠 뭐 그렇겠지? 네 줄이 있는데 혹시 저거 떨어지지 말라고 해놓는 게 아니겠지? 아니야 아니야 맞지 마니 여기에서 계속 돼있어 고고고고 가자 여기 삼보일배로 올라가는 거 지금 찍고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보일배등반 많이 왔네 이제 좀 비가 보여 왜 아 아 삼보일베 시연중 삼보일베 삼도는 넉넉하네요 삼보일베 물 사러 가자 저기 몇 점 저쪽에 있잖아 위에 왔냐? 위에? 작은 거 3개 몇 리터짜리인데요? 500mm가 하나 있구요 물이 있는게 어디냐 물이 있는게 축복이야 물이 있는게 축복이야 물에 여기있어 물이 부담스러울 수驚 Marin 물이 잇고 물이 있구나 물이 있어서 물이 없어졌을 수 없지 양쪽에 야 이쪽에 구름이 있고 이쪽에 구름이 있고 여기만 구름이 없어 구름 밀려온다 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와 쉽지 않은 산인데 저쪽 먼 하늘 봐봐 저쪽은 또 먹구름이야 서울시 노원구태생 김종백군 초대봉에서 숨쉰채 발견 저기 저렇게 길이 있었네 저쪽에서는 안 보였었는데 그지 아 쇳소리가 진짜 안 보였다 아 아 아 아 아 엄마 0.8 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짠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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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k 어디에 있는지, 어디에 있는지. 이런데도 많이 가려있을래. 눈을 보게되네. 눈을 이렇게 눈에다가. 캡처하면 돼 나중에. 네, 잘생기게. 내려갔어, 내려갔어. 그쪽이야? 진짜 잘생겼어. 쨔쨔 공감를 볼 때 겨울에 있는지, 본격적으로 그걸로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